제주 이주열풍이 시들해지고 코로나19가 확산한 가운데에도 한 달 살이를 위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들의 발걸음은 꾸준했습니다. 특히 60살 이상과 고소득자 등이 한 달 살이를 더 선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 이주열풍과 함께 도내 대표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한 달 살이. 60살 이상과 수도권 거주자, 고소득자 등에서 한 달 살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과 제주관광공사 등이 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제주 한 달 살이 방문객의 주요 특성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8월부터 1년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은 933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가운데 체류 기간이 28일에서 31일인 한 달 살이 방문자는 0.4%인 3만 5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한 달 살이 방문객은 20, 30대가 39%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60대의 한 달 살이 비중은 7일 이내 단기 방문 비중보다 높아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 달 살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한 달 살이의 61.1%를 차지하며 단기 방문보다 한 달 살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한 달 살이는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많았지만 유주택자의 한 달 살이 선호 경향이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역시 한 달 살이 근로자 가운데 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비중이 가장 컸지만 고소득자일수록 단기 방문에 비해 한 달 살이 경향이 더 컸습니다. 또한 평소 레저 관련 모바일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는 층이 한 달 살이 경향을 보였습니다. 한 달 살이를 선호하는 지역은 애월과 구자, 조천, 성산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름, 숲길, 해변과 같이 제주다운 곳들을 주로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장기 체류하시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고 그로 인해 제주가 장기 체류형 관광객들에게 각광받는 관광지가 되도록... 제주 한 달 살이가 경제적 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온 가운데 이번 분석이 지역 관광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